안녕 추워요? 너 한번 갔다와봐 너무 추워? 관리하는건 괜찮고 보는건 좋아? 아니아니 너 어디로 반말하니? 아니아니 추워가지고 아니야 언니 저 마음에 안들죠 눈깔을 왜 그렇겠죠? 네? 눈을 왜 그렇겠냐고 요즘 아무것도 보이는게 없지 응? 그치? 응? 그만해 군부를 테임만 반반에 되잖아 어? 1탄스키 어딨어? 나와 나와 트림트림 트림트림 니는 내가 연예인이거든 나 어딨어 아 에어 저거 짐이 진짜 맛있어 아 네 여기 지는 진짜 맛있어 아 아 아 아무 잘못 안 했어?